안녕하세요 서인영입니다. MBC 스모어 미니시리즈 한 번 더 해피엔딩의 홍애란 역을 맡은 서인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옛날 엔젤스의 구 멤버이자 막내 멤버이자 지금은 쇼핑몰에 CEO를 하고 있는 약간 화려하고 좀 자신감 넘치는 그런 여성이지만 거기 안에서 뭔가 열정적인 사랑을 꿈꾸는 그런 여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. 일단 제가 이렇게 드라마로 딱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일단 여자 4명이서 함께 모여 있으니까 되게 촬영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고 엔젤스가 돼서 노래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또 홍애란의 활약도 지켜봐 주시고 모두들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MBC 스모어 미니시리즈 한 번 더 해피엔딩 1월 20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